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 전라경수의 이종선 소장입니다. 오늘이 2018년 8월 29일 새해일인데 조금 전에 우리나라 한국 축구대표팀이 베트남을 3대1을 이겨서 결승의 아시안게임이 신수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여기가 어디냐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죠? 광산구 월계동 892에 6번지 6층에 위치하는 하늘지기 체험판 라이브가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하늘지기 라이브 카페 대표이신 마지막 로맨스와 4중 8자 노래를 부르시는 가수 우리경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특히 오늘 저희 가게에 방문해주신 이종선 소장님, 이형식, 우리 원장님 정말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그 유경님을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SNS 상영장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마음 훌륭한 가수 분이 계셔가지고 그 분이 유경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경님의 요리의 4중 8자와 마지막 로맨스를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맨스 두 번째는 한 키를 올려서 불렀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그 유경님께서 저를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제가 나이가 많지만 미륵이 형님보다 제가 젊었다고 생각하셨다고 그랬죠. 저보다 한참 아래인 줄 알고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뭐 야구공을 108개까지 던지는 정도로 아주 체력이 아주 정말 건강하십니다. 노래도 아주 잘하셔가지고 지금 756곡까지 도전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로 트로트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가수님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소장님이십니다. 그렇게 젊게 만든 비결 중에 한 분이 원인이 바로 가운데 서 계신 이영신 원장님이십니다. 이영신 원장님이 피부관리 전문가이시잖아요. 같이 사업 파트너하고 원장님 인사하시죠. 여기 원인은 어떤가요? 너무 좋네요. 유튜브로만 이렇게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나이브에 와가지고 보니까 엄청 커요. 여기가 백팩이 넘는데요. 너무너무 잘해놨고요. 진짜 전망도 끝내립니다. 대단하십니다. 민경님 우리 이영신 원장님 노래 아무튼으로 노래 한 번도 안 부르신 분이 노래 시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조금 전에 연습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가수들을 못지않게 정말 가창력 분부하시고 굉장히 좋으신 거 우리 댄스 하셔가지고 또 감정도 분부하시고 자꾸 중저협을 잘 처리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영신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지 21곡을 도전하셔서 21번째 노래가 이디카 가수의 철없는 내 남자였는데 22번째는 많이 알려진 노래 우연히 가수의 우연히 라는 노래를 22번째 노래에 도전하는 걸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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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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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연히 만나네 나 남자리는 소원의 목덕여서 함께 축하해 주는 거 아네 서럽던 영원히 그리고 행복하나 본격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을 맺고 흘리잖아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이제 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안아주었니 정말 정말 행복해야겠다고 오늘 밤은 향이 우연히 만나네 우연히 만나네 우연히 만나네 눈물을 맺고 눈물을 맺고 눈물을 맺고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난 벌써 이제 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말을 해놓고 말을 해놓고 안아주었니 정말 정말 행복해야겠다고 정말 정말 행복해야겠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